안녕하십니까 김현발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파이터키신2 진엔딩보기입니다 이게 진엔딩을 저번에는 제가 못봤었는데 오늘은 진엔딩보는거를 완벽하게 습득했기 때문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일단 이런 부적같은걸 다 모아야되요 아 쪽지같은걸 12식제 나가단서를 찾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숲계에서 또 그녀를 만났다 그거 아는가 그녀는 꽤나 베이글이다 이런 쪽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베이글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쪽지가 중요한거니까 오해하지마십쇼 자 여기서 약간 비틀어서 그리고 혹시나 이게 유튜브 보시는분들이 너무 어두워하실까봐 밝기를 이정도로 해드릴게요 먼저 쪽지 한개를 먹고 여기에 숨어줍니다 그담에 여기 있는 쪽지를 또 보아요 지치고 배고프다 드름을 참고 밖으로 나갔다왔다 강하류절마가 텐트에서 문연수를 얻었다 그리고 불을 꺼주면 이 팔적귀신은 갑니다 이 팔적귀신은 눈도 안좋고 끈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죠 베이글은 베이비 글래머를 합친 단어일거에요 베이비 애기스러운데 글래머다 이런 말일거에요 그니까 얼굴은 어려보였는데 몸매가 좋다 이런 말일걸 마치 절듯하죠 갑시다 거짓말하는 죄인가?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역시 거짓말은 안좋은거에요 자 여기서 바위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면 다리가 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재방송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팔적귀신이 이동속도 빠른게 버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버그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여기 하나 먹어주고 앉아있으시면 이 팔적귀신이 와서 여기에 빠지거든요 이것도 약간 운인데 이게 얘가 적당하게 빠져야지 아... 너무 빠졌는데 이러면 얘가 리셋되거든요 자 리셋되기 전에 빠르게 가서 아이템을 먹고 옵시다 자 리셋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아 리셋됐네 이미 자 여러분들 약간 지금 위기거든요 또 나왔다 이것까지 하긴 싫었는데 색보장! 다 보인다 모든게 보인다 자 저기 있군 야마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그쪽으로 가 일단 점프! 일단 점프! 얘 어딨니? 거기서 뭐하는거야 내려와! 제발 이러지마 아 뭐하는거야 아아 아아 이거 미치겠네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설마 낀거면 나 그냥 다 가도 되지 않을까? 괜찮은거지? 자 여기 쪽지가 있는데 지금 먹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에 다 읽어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책자처럼 모이거든요? 자 설마 이 타이밍에 리셋이 돼서 여기서 스폰 되진 않겠지? 그리고 여기서 되게 다행인 점은 이거 리셋되는 것도 사실은 버그에요 근데 제가 이 장소에 있으면 리셋되지 않아요 그게 참 다행이죠 아마 제가 이거 먹은 시점부터 여기서 달려올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 먹고 갑시다 일단 지는 등의 조.. 조건은 부적을 아홉 개 먹은 상태에서 쪽지를 먹어줘야되요 그게 지는 등의 조건입니다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니? 어디까지 올라가니?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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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는 짓이야 어 좋아 가자 이게 지금 어디 낀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에 볼게요 나중에 이게 설마 아까 거기 낀 데 못 나오는 건가? 아닌가? 네 지금 지는 등 보고 있어요 지는 등은 쪽지.. 여섯 갠가? 여덟 개를 모으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모아도 되더라구요 자 이쪽에도 쪽지가 하나 있죠 저번에는 여기 있던 쪽지가 여기 있는 줄 몰랐었는데 시청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여기서 쪽지 먹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이게 솔직히 좀 안 보여요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클릭해주면 한 개가 먹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먹어진 거 맞겠지? 맞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쪽지를 또 먹어주셔야 돼요 갑시다 아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발견하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 게임만 했는지 몰라 자 쪽지 하나 더 먹어주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저 사실 저도 지는 등 못 봤거든요 자 여기 있는 쪽지 하나 더 먹어주고 그 진앤등은 갑툭지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못 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순 없고요 여섯 개 일단 아홉 개를 빠르게 먹어줘야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아홉 개를 빠르게 먹어줍시다 자 이쪽 아 솔직히 근데 지금 팔척귀신이 뒤에 따라올까봐 무섭긴 한데 이런 약간 직선구간에서 팔척귀신한테 만나면은 죽을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쪽지 신사 쪽에 쪽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대나무습 쪽에 쪽지가 하나 더 있을거에요 제가 못먹은 쪽지는 일단 혹시나 팔척귀신에 쫓아올수도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맙시다 좀 무섭거든요 사실 어딨지?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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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나무습에 쪽지 하나 한개 자 일곱개 방금 발자국 소리가 쫙 약간 들렸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지금 쪽지 뭐 안먹었지 내가? 아 쪽지 다 먹었나? 아 쪽지 다 먹으면 안되는데 나 쪽지 다 먹었어? 아 아니다 아니다 저기에 있는거 하나 안먹었다 아 다행이다 아 놀랐네 아직 쪽지 다 안먹었어요 여기에 있는거 하나 안먹었거든요? 여기에 있는거 봐봐 저기 하나 있잖아 나이스 저걸 맨 마지막에 먹으면 되겠다 자 아 여덟개 그리고 아마 이쪽 맨들바위 쪽이 하나 제가 안먹었을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은 이제 진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맨들바위가 아니었어 뭐지 여기? 자 여기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쫙 떨어집시다 한개를 어디서 안먹었지?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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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있는거 먹었구 맨들바위 쪽이 맞는데 아 저쪽인가? 맨들바위 쪽에 있는것도 먹었.. 먹었던거 같은데 아 아닌가? 봅시다 봅시다 근데 왜 그걸 맨들바위라 불러요 바위가 맨들맨들하거든요 생긴게 네 그래서 그냥 맨들바위라고 부릅니다 이쪽 맞겠지?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소리 왜이래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진짜 여기서 죽으면 진짜 대박이다 와 다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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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된다 저것만 먹으면 되거든요 저거 저거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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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요 진짜요 제발요 아 앞으로 제발 아아 개그 아 아 아 하나 사람 많아 절로 가세요 가던 길을 가세요 가던 길을 가세요 가던 길을 가세요 가던 길을 가세요 제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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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 쟤 낀거 같은데 아 갈까요 그냥 자 저 빛나는 곳으로만 가면 돼요 빛나는 곳으로만 네이스 네이스 빛나는 곳까지만 됐다 좋아 모든 페이지를 보았다 가방을 열 수 있어요 좋아 공장 녀석 아 이렇게 하면 공장 녀석을 어이 깜짝아 아아 그림자였어 나 위에 여기에 갇혀버린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남긴다 내가 써놓은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살아남을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알려주겠다 1. 너가 밖에 있는 그녀와 조회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녀이다 하늘한 원피스 머리에는 챙이 넓고 세안 모자를 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팔척이 넘는 키에 청백한 피부를 보면 일단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2. 그녀는 빛과 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만일 그녀의 모습이 보이면 들고 있는 조명장치를 끌고 가능한 한 조용히 이동하길 바란다 그녀와 조화하게 된다면 긴급상관 1항목으로 가라 그리고 매뉴얼 옆에 같이 놓아둔 부적뭉치는 너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총 10장 한 장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 이게 원래 10장이 여기에 있었는데 흩어진 건가봐요 오케이 3. 부적 뭉치를 지니고 신사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탈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밤 수면 후 수면 도중 추위에 잠에서 깼으나 아직 밤이었다 나는 더 자기로 했고 몇 시간을 더 잤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숙명을 취했다 배고픔에 다시 일어나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밤이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직도 밤일 리가 없었다 컨테이너에 있는 통조림과 가방은 물로 허기를 달랬고 다시 산에 내려갔다 2. 식재 결국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도중 여성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날 발견하고 이쪽으로 뛰어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그녀와 가까워지자 그녀의 옷차림이 보였다 등산에 어울리는 복장이 아니었다 안생도 안 좋아보였다 키도 팔척은 돼보았다 나는 이질적인 그녀의 모습에 겁에 질려 도망쳤다 30제 아직도 밤이다 황도통조림과 몇.. 나 이거 볼 때마다 왜 웃기지? 40제 황도통조림과 몇 모금의 물을 마셨다 어? 여긴 공장터인 듯하다 신사가 들어서려 했던 터도 보인다 강도 있다 그런 중 다시 그 여자와 마주쳤다 나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여자는 무작정 나를 쫓.. 잡으러 쫓아왔다 그녀 얼굴을 보았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50대 통조림이 그리 많지 않다 아껴먹어야 한다 그 괴물가 잉! 까버렸어 공장 옆 컨테이너가 많은 공사장에 그 괴물과 또 마주치고 말았다 정신스 탈리다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일단 나는 후레쉬를 끄고 풀 속에 숨.. 아 이게 풀 속이었구나 아 풀숲에 그 괴물은 밤눈이 의외로 어두운 듯하다 나를 보지 못했다 80대 남은 통조림이 다 떨어졌다 풀가에 곤충들을 잡아먹었다 강가에 물을 뜯는 도중 괴물과 만났다 혹시.. 공장 안에도.. 팔적 귀신이.. 쫓아오나요? 90대 열쇠를 입고 있었다 공장 열쇠인 듯하다 어? 지금 제가.. 먹은 거죠? 공장으로 갔다 역시 공장 열쇠가 맞았다 공장 안에는 널부러진 부적들이 잔뜩 있었다 아무래도 부적을 찍어내는 공장인 듯하다 야 그럼 부.. 공장에 들어가면은 부적이 엄청 많나봐 혹시나는.. 마음에 부적을 하나 들고 나왔다 오는 길에 괴물은 만나지 못했다 시비식제 나갈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숲에서 또 그녀를 만났다 그거 아닌가 그녀는 꽤나 베이글이다 야 그럼 맨 마지막에 베이글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야? 그럼 괴물을 보고도? 이상한 놈이네 자 이제 공장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자 혹시나 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팔적귀신이 없는 쪽으로 돌아서 갑시다 일단 아 불을 꺼야되는데 일단 얘가 어디있는지 모르거든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여기가 팔적귀신 리스폰 장소이기 때문에 조심히 이동해야되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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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서 죽으면 진짜 자 솔직히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안전해요 팔적귀신이 이곳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자 공장에 들어가면은 아마 공장에는 팔적귀신이 안 쫓아올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와 이걸 내가 지는 등을 못하니 아 진짜 오래간 인상을 감사합니다 됐다 뭐지? 뭐야? 야 여기 팔적귀신 쫓아오면 죽어 갱 형 이건 미친거야 어 깜짝아 어? 어... 십식제 그녀를 만났다 그 괴물말이다 그녀에게 부적을 보였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고 오히려 화만 돋군듯하다 하지만 많은 부적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 와 소리봐 십식제 그녀가 이름을 물었다 어? 나는 대답을 했다 그녀가 이름을 물었다니 십식제 그녀와 대화를 했다 재밌는 여자였다 십식제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야 무슨 미친소리야 너 미쳤니? 뭐야 십식제 그녀를 위한 깜짝파티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야 소름돋아 십식제 그녀를 어서와요 네사람? 야 의자가 왜이렇게 커? 설마 여기 팔척귀신 집이었던거야? 너도 그녀를 기쁘게 해줘야만한다 설마 엔딩 FALL IN LOVE 이게 진엔딩입니다 하... 여러분들 지금까지 팔척귀신 2 진엔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자애가 미치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네 팔척귀신한테 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의 쪽지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기 썼던 그 사람 있죠? 그 일... 일기 썼던 사람이 팔척귀신한테 사랑에 빠진거고 그리고 저는 그 일기를 보다가 팔척귀신의 소굴까지 들어와서 죽게 된거죠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